생각해보면 동화는 되게 옛날에는 좀 억가가 많은 시대였잖아 그런 때에 탄생한 동화들이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브란블 The Mountain King 이라는 횡스코럴 진행형 형식의 3D 게임이에요 그 유튜브에 데모 버전이 올라가 있었고 그때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했었죠 심지어 히쁨이도 번외로 잠깐 플레이한 적이 있었는데 히쁨이한테 완전히 꽂혔던 바로 그 게임 브란블이 이번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아 영상만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 빨리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뭔 소리지? 엄마가 잘못했네 뭐야 누나 탈출했어? 뭐..뭐지? 창가에 이렇게 고장이 같은 거 엮어가지고 밧줄 만든 흔적이 있던데?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서 빠져나가겠어 상경해가지고 크게 성공할듯 어 게임 시작했네요 확인이 안 돼요 오오 상호작용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반딧불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놨네? 뭐 뭐지? 온리 내 키야 귀엽네 릴레모어 릴레모어 누나 이름이 릴레모어인가봐 뭐야? 왜요? 애들 있는 집에 뭐 이렇게 기괴한 그림을 걸어놨대 정서에 안좋게 오오 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구나 우와 에? 이렇게까지 상호작용이 된다고? 쩐..쩐는데? 그러면은 아까 이것도? 오 초점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볼 수 있어 올리가 아주 미남이네요 커서 크게 될 상의로다 뭐야 이거? 내 누나 얘기잖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네 내 이럴줄 알았다 당연한거 아냐? 어바 척숨을 야 팔 으악 무릎 까진거 봐 으악 이게 무슨 동화책이야 미친거 아님? 그러니까 집을 나가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인건가? 자동으로 닫혔어요 릴리모네 릴리모 음 누나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엄마가 거의 협박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가스라이팅 잘 할 것 같다 뭐야? 나 왜 밖으로 못 나가? 어? 아 밖을 한번 보더니 여기가 상호작용 가능해졌어요 어? 갈아입었어 개빠른 환복 와아 군대에 가서 크게 될 상의로다 하하하하하하 환복 빠르면 일단 A급이지 누나를 굉장히 사랑하나봐요 데모 때는 이런 도입부가 없었는데 어 되게 좋다 몰입이 잘 되네요 돌아가기 돌아가기 유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히 누나 포기하는게 맞지않나 이정도면 어? 숲에서 막 움직이는거 있어 저거 뭐야? 고슴도치다 고슴도치 이게 안 끼키고 점프가 있네 달리기 키가 있어요 이게 솔방울이야? 오우 얘네들이 만들었나 보다 오르기 솔방울요정들 솔방울요정들 야아씨 그래픽 진짜 끝내준다 그거 아세요? 이거 데모로 플레이했었을 당시에 아 깜짝이야 아 참고로 이거 공포게임입니다 여러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데모 버전 보신 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래픽에 에 굉장히 소름돋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 공포에요라니 야 지금 누가 봐도 분위기 공포게임이잖아 어차피 어차피 나 이거 데모 플레이했을 당시에는 이사오기 전이었고 원컴으로 플레이했었거든 그때는 렉이 엄청 걸렸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울었었는데 지금 투컴으로 최고사양의 그래픽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자연에 있는 사과를 많이 주워 먹으면서 솔방울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면서 놀았나봅니다 누나랑 아직까지는 우리의 영역이라는 얘기기도 하겠죠 어? 비밀집이 있었네 아지트가 있었네 누나가 여기있나? 하고 온거 아닐까? 성냥? 회전? 어? 어? 오 지금 열쇠를 사용한건가? 이런식으로 아이템을 상호작용해서 얻어야된다 라는거를 지금 좀 알려준거 같구요 야 그래픽 진짜 좋다 점프 뭐야 틈 사이로 솔방울들이 보여요 여유론 갈 수가 없고 카메라가 아주 자연스럽게 길을 인도해주는게 정말 좋네요 음 음? 이거 지붕이니? 꽃 아아아아아아악 아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가졌어 저게 저게 뭐야 여자아이의 동상이 있는데 오우 설마 누나가 돌 된건 아닐거 같고 누나가 돌 됐으면 얘가 이런 반응이지 않겠지 앗 이브금은? 와아아아 배경 미쳤고요 오케 레츠고 앗 다이브하려고 했는데 안되네 똥겜 이거 어떻게 잡지? 어? 잠깐만 이거 자기가 알아서 잡네? 이거 되게 정확하게 벽에 붙어야지 잡아요 이거 이거 누나의 노랫소리인가? 어.. 어.. 대빈아 엘사? 가 아니라 그 동생 이름 뭐지? 아 안나! 오! 안나 왜 여기에서 다른 역할 하고 있냐 делают 돈이 좀 궁했나봐 거기도 출연하고 여기도 출연하고 아 진짜 걔 똑같이 생겼어? 엥? 갑자기? 맞, 맞히기 어? 아니 던진게 아니라 쐈는데? 아누겐 뭐, 뭐 가서 또 주워야돼? 아이씨 어 자 뭐 정확하게 맞춰야되네요 에임을 누나 얼굴에 아니 누나 얼굴 단단데 쓰네? 다시 한번 맞추기 어려운데? 해봐 아 이게 자동 타겟팅이 될 때가 있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누나 근데 갑자기 에임 연습을 왜 하는 거야? 누나 나 똥개 훈련 시키는거야? 뭐,뭐 이리오라고? 뭐,뭐, 쏘라고? 누나한테 쏘라고? 아 어 어, 아니 누나가 개트롤이네 나이스 캐치 이렇게 둘은 죽고 게임은 끝이 났다고 하는데 아니 뭐야 또 세이브도 안됐네 어? 뭐야 이게 원래 사과나무가 없었는데 아까 로딩 버그로 그러면은 사과나무가 로딩이 안된건가? 아까 뭔가 너무 휑하기는 했어 그지? 그냥 안 열리고 열쇠를 얻어야 돼요 어 근데 이거 볼 수 있었네 어? 도전 과제? 이런식으로 아이템을 추가 획득할 수 있군요 잘 봐야되네 주변을 아 게임이 튕겼던 이유가 이런거 다시 잘 보고 가라 로딩이 잘 안됐었어서 사과나무도 좀 보고 시든 아이템도 놓친거 있으니까 좀 똑바로 보고 가라 라는 큰 뜻이지 않았을까 어? 나 옷이 로딩이 안되있어 나 이상한 내복 입고 있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하하하하하 역시 환복이 개빠르네 트리플 A급 신병 자부숑 잘했어 나 또 내복이겠지? 그러네 가자 튕기는 세계로 자 저희가 이게 지금 스팀으로 PC버전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다가 너무 많이 튕기고 해결방법을 못찾겠어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옮겼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잘 가시구요 인터페이스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어 내려간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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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는 어디갔어 지금 컨트롤 돼요 바위 안 붙이게 어어 뭐야 먼저 내려와 있었네 얼마나 오랫동안 굴러떨어졌으면 그 사이에 낮이 돼있어 왓 4시간 동안 슬라이딩했어 뭐지? 방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밤이였는데? 역방향으로 가기 어?! 얘 이스터에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기 요정있다 요, 요정이 아니라 얘 뭐라 그러지? 저 자는 소리까지 들리네? 저 정원에 요정 있잖아 맞아, 노움! 노움 어?! 지금 보니까 우리 난쟁이족인가봐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주변 식물들이 기이하리만치 크네 이거 밟기 아악! 난쟁이인데 다리는 굉장히 튼튼한가봐요 이상하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주변이 좀 크기가 괜찮지 않았냐? 솔방울! 나무! 이런 것들도 다 괜찮았잖아 인간과 비슷한 정상적인 사이즈였는데 우리가 이거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난쟁이가 된건가? 뭐가 어떻게 된거야? 그래픽! 그래픽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나무 크기 봐봐 으에에에엥 와 내 지금 몸에 소름 돋았 뭐야 방금 뭐 떨어지고 있지 않았어!! 아무렇지 않게 사과를 집어먹고 있네? 어? 귀여워 하하하하하 그래 우리가 작아진거 확실하네 그지? 사과가 엄청 커요 근데 우리보다 더 작은 존재들이 있네? 카메라를 살짝살짝 돌려서 볼 수 있지만 내부가 보이진 않는군요 어디갔어? 카메라가 이쪽을 안 비추는데 여기로 갈 순 없는건가? 아예 안가지네요 그냥 카메라 따라서 쭉 가면 되는 선행방식을 따르고 있나봅니다 공격 에잉⁺ 뭐야 L1 숙이기 으흠 숙이기가 있었네 오우오오오오 카메라가 굉장히 특이해 헬 갇혔네 아까 그 조금만 놓음이구나 목소리가 완전 애기애기한걸?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 귀여워 헉! 도와주는거야? 어? 쟨..쟨 반대편으로 갔네? 아! 근데 못가요 이쪽으로 아..따라오나? 아 따라네? 오오 vagy..념음의 마을이야 야 아니 집이 너무 이쁜데? 헐 여기 숲에 있는 생물들은 노움을 잡아먹나봐요 아 뭐야 봤어? 보슴도치 짱 귀여워 미친 아하하하하 대박 폴리 야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여기 노움마을이라며 노움 기준으로 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노움에게 있어서 거인인데 왜 안 열리냐고 어.... 주문을 좀 둘러볼까요? 어? 여기 할아버지있어 노움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조각상을 볼 수가 있네요? 어?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아 이거 도전 과제구나 아 그니까 조각상같은걸 모으는게 도전 과제인가 봐 어? 놈들 도우러 나왔다 가자 얘들아 숨바꼭질을 한다고요? 갑자기? 아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8명을 찾아야 돼? 귀엽네 에임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야 발견했다고 체크가 돼요? 오우야 여기있네 어떻게 숨었노 얘들아 웃음소리로 좀 힌트를 준다 여기도 있다 여기 나오렴 여기도 있다 나오렴 여기도 있네 어 여기도 있다 마지막 한 마리 아 여기 있군요 이녀샤 다 찾았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가자고? 오케이 자 얘들아 힘을 보태줘 오우 오우 잘 있어 얘들아 아 뭐야 귀여워 퍼졌어 하하하 울지도 않고 장하다 뭐야 누나는 또 어디갔어 어 저 위쪽에 놈들이 쳐다본다 에잉 쟤넨 뭐야? 뭐 뭐 안에 들어가라고? 갑자기 왜 길을 막아 누나 뭐 뭐 아아아아 네 마리를 찾아서 아아아 아오케오케 얘들아 이리와 이리 옳지 옳지 잘간다아 이렇게 이렇게 무려 여기 세 마리가 숨어있었네 이리로 가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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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간다 옳지 옳지 가 가 응 구시 응 씨 으응 좋아아 근데 쟤는 정체가 뭘까? 하하핳 여기다가 이렇게 가둬놓으면 뭐 이 작물을 소확하나?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돌 가지고 장난치다가 낭떠러제로 떨어졌잖아 거기서부터가 다 상상 아닐까? 우리의 크기가 갑자기 작아지고 전혀 뭔가 위기의식이 없잖아 누나와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노는거지 로스트인플레이 같은 느낌인거야 로스트인플레이도 전부 다 결국엔 상상이었잖아요 뭐야 이거 어? 어? 오오오옹 어흐어어어어 흐허허허하 하핳 하핳 으흑 어핳 하핳 하핳 그치.. 그게 아무렇지 않게 철어 착착 해가지고 먹으면은 이제 갑자기 잔혹동화 야 저 정도 크기의 개구리면은 목숨걸고 만져야 되는게 맞지 않니? 누가 봐도 날 먹이로 볼거 같은데 누난 어디갔어 또 아 빠르네 누나는 생각보다 주변을 둘러보고 싶지 않나봐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싶은가봐 아이 성격 마음에 든다 이런데도 못봐요 이런것도 못보고 주변을 꼼꼼히 볼 필요가 없어 거의 대부분 다 막혀있거든 어 저기 누나 뛰어간다 어이고 큰일날 뻔했네 아이구 Funny 선생님 잠깐 Paper이 주묘어요 Tá 아 갑자기 궁금하네 저거 계속 타고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궁금쓰 아 하하하하하 자 여기에서 이게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 바위에 부딪히면서 나무가 산산조각이 나네요 그럼 비교적 안전해보었던 여기 있으면 아아 카메라 밖으로 멀어져버리면 자동으로 빠지네 그리고 누나가 도망가네 나 빠지는 모습도 이런 싸가 누나 맞어? 잡히면 디진다 야!! 흐흐흐흐흐흐 헥터 바스칼 탱 흐흐흐흐 약간 해외여행 같은 거 가도 서로 보고 싶은 관점이 다르잖아 호기심이 다른 곳에 이끌리잖아 그래서 자주 싸운다고 오 요정이다 나는 이거 보고 싶은데 쟤는 저거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 토닥토닥 하는거죠 어? 우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아 우물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고보니까 그새 밤이 됐네 점프! 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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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이 두마리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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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띠! 잡혔다 어어? 나도? 어?! 누나랑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구나 헐 헐 아니 누나에 대한 걱정은 진짜 1도 없는 거야? 뭐야 얘 옷이 바뀌었는데? 뭐지? 왜 비닐 옷으로 바뀌었어 갑자기? 얘 옷 좀 봐 옷이 달라 이거 꿈인가? 어? 이거 봐 옷이 완전히 바뀌었어 뭐지? 어? 어? 여기 아까 밤에 누나 만났던 곳이다 이거 꿈 맞는 거 같애요 꿈이다 이거 누나? 어? 헉! 어 소름 돋았어 나시오 헉! 어 아까 토닥토닥 해졌던 개구리 왕이 날 구해줬네 헉! 헉!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 상상이 아니라?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없었다면,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싱싱한 아이들처럼 느껴졌어 그녀는 릴리몬을 찾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할 때, 그녀의 큰 트롤이 그녀를 찾았을 때 트롤이였구나 그 누나를 납치해간 애가 트롤이네 야 진짜 동화 보는거 같다 그치 어 이거 그 아이들 머리통 아니에요 이거? 어 머리통 맞는데?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에? 이거 놈 집이야 혹시? 뭔소리야 어? 어 놈 집이 부서졌나봐 트롤이 부순건가? 저 위쪽에 뭐가 있어 저기 어떻게 가? 음..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걸 밀어? 롤에서도 가장 배척받는 존재가 바로 트롤이잖아요 아 여기서도 트롤은 참 하필 좋아해도 황금돼지 조금 더 저 친구도 나중에 저같은 무력에 투철한 사람이 되겠군요 아주 미래가 기대됩니다 열어 우 패oot 야 플레이스테이션이 디얼센스라고 하나 이거? 이게 좋긴하네 엑스박스 패드랑은 또 다른 느낌의 진동을 선사해주네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5 구매해놓고 이 게임을 처음 돌리고 쟤 뭐지? 내가 지금 뭘 본거지? 이건 뭐야? 우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 어어해서 어어허허 이게 뭐야! 그냥 돌의 정령들인가? 이거 내려가도 되는건가요? 아, 안 내려가죠 여기가 길이 아니고 여기가 길인가바요 아까 놈이 묶여있던데 저 멀리에 뭐지? 어쩌거나 스팀에 게임이 안돌아가서 플레이스테이션5를 이용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거다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어? 트롤이다! 누나! 아래로 내려가야되나? 역시 A급 2등병 유격훈련도 잘 받을 것 같군요 어? 노나! 누구한테 묶인거야? 뭐야? 어! 함정이었어? 헐! 뭐! 뭐야 이게! 사슴이야? 무스야? 어머! 이야! 무스네! 무스가 죽었어! 함정에 빠져가지고 헉! 아 깜짝이야! 야 그럼 노음을 미끼로 다른 짐승들을 사냥하는 곳인거에요? 여기가? 와씨 미쳤다 뭐야 이거 무슨소리지 누가 땅 파는소리가 들리는데 오어어어!!! 뭐야 뭐야 와 오마이갓 세상에 헐 이런 게임이었어? 이정도라고? 와씨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밟고 가야 생각 hela 와 아 이거 어떻게 가 이리 가야되나 여기로 옆으로 어? 와... 야 근데 저 옷 모든 어머니들의 꿈의 옷이다 진짜... 전혀 안 더러워지는데요? 아닌가? 더러워졌나? 너 뭐해 아니 아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달려 너무 작아서 막 뛰어도 저 친구가 날 못 알아채는 것 같더라고 으아씨 아니! 오 살았다 그 와중에 살았어 자 여기로 내려와서 점프 와아씨 헤엑! 코암피였어? 오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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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보스전이야? 에? L2 L2 던... 던져 눈에 아 눈에다가 망했다 왜 안맞아? 왜 안맞아? 눈에 아 망했다 다시 다시 한번 더 좋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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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추겠지 뭐 맞추겠지 으아아악 뭐 맞추겠지 어 뭐야 어 어 아아아아 으야씨 야 이거 대드신 너무 잘하는데 내리칠 때 점프해서 그 충격을 피해야되요 내리칠 때 아니 야이씨 렛츠고 어 어어어어 어 여기 길 열렸는데 이거 갈 수 있는건가 아아아아악 좀 더 있어야 되는거 같애 어 근데 이거 세이브 완전 개념이다 점프 좋아 그만 더 좋아 어 어우 깜짝이야 나 죽을 뻔했네 오케이 빨리 빨리 눈 닦으러 갔나? 그치 눈은 소중하니까 원래 몸값의 90%가 눈이라고 하잖아요 소중하게 잘 다듬어줘야죠 흠 호억 허어우어우어 proportions 쥐소리 들리는데?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 왜 놈은 사방천지에 이렇게 맨날 다 잡혀있냐 너네도 참 조용히해봐 구하러 가잖아 기다려봐 뭐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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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ㅎㅎㅎㅎ 아 이거 경사졌네 진동이 이게 진짜 엄청 세련되게 진동이 있어요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움직일때 진동의 세기가 액박패드는 일정하거든 그냥 뿌으으으 이러는데 강한 진동은 과과과과과과 이렇게 진동이 오고 약한 진동은 그냥 이런식으로 진동이 되는데 소리 들려줄게 소리 들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얘네 구해주고 설명해달라고? 썩을 놈들 알았어 빨리 구해줄게 울지마! 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멀쩡하네 애들이 튼튼해요? 억 힘줘 얘들아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악 죽었어? 놈 옷이 본체였던거야? 모자가 본체였어? 아니 여기 얘들아 조심해 아니 거기 덫있잖아 얘들아 어 덫 덫 밟지마 어 아니 미친 들어가 얘들아 헉 두명이나 죽었어 어? 야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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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 들키... 그냥 간다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꿈도 희망도 없다 게임 놈 놈 한마리는 지금 아직... 사... 살아... 들켰어? 아... 아... 걸려버렸구요 숨어서 가야되네 이렇게 이렇게 오 되게 좋다 숨어있을때 실루엣이 보이네요 지금? 지금 뛰어야될까? 아니 아직 기다려 지금이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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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너무 너무 타이밍이 빡빡한데? 희으으으으 으으으으으읔 으으으으으으으으읔 아 저친구도 방송 많이 했나봐 목에서 가래가 엄청 끓네에 Exlan 으으으으으으으 앗 Dj's all 딥 claim 혜흑 They're 어떻게 하라고 불빛을 치워줘야 가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지금이죠? 어어? 어어? 이거 왜 안 숨어져? 이거 왜 안 숨어져? 이거 왜 안 숨어져? 왜죠? 아 일단 일단 무서우니까 쫄리니까 일단 여기 가만있어봐 여기 치우면 갑시다 가면 되나? 어 됐다 어? 왜? 왜왜왜왜왜 또 왜? 제발 그냥 가 뭐지? 아무래도 없는건가? 갔냐? 계속 쫓아오는거 같은데? 아이쿠 헥! 아이구 Hoş 어! 덫이 있어 덫이 있어 빛에 비추니까 덫이 보여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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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돌아서 오이씨 다짱많아 으아 제발 안 들켰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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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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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왜왜왜 내가 가려고 하면 갑자기 막 비쳐 이정도면 알고 있는데 그냥 봐주는거 아냐? 저기 위로 올라가면 되는건가? 어? 아니야 저기로 올라가면 안돼. 들켜 돌아와서? 어 여기 있어야 되나? 아 다행이다 여기가 맞나봐요 허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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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뛰면 될까? 가자 허어억!! 허, 하아.. 안 들켰다.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이게 뭐야? 어? 어 잠깐 잠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손이지? 뭐 어떻게 하라고? 가 야 근데 지금 쟤는 양손을 쓰고 있지 않은데 그럼 빛나는 곳은 그 금구슬에 비치냐? 아니 그리고 이거 어떻게 가? 그냥 뛰어야 하나 아닌거 같은데? 어? 들켰 아 이게 한번 밝게 빛나면 그거 들킨거다 몇초 이상 노출되면 죽는거 같아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근데 여기는 가려지잖아 그지? 가려지니까 좀 더 멀리갔다가 왜이렇게 아닌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리로 뛰어보자 에? 뭐야? 뭐해 죽었는지도 안나오네 핫! 팔쪽으로 가볼까? 아니 근데 아까 팔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 어 안걸린다 안걸린다 안걸려 안걸려 엄마 엄마 음 폰 엘 엘 읏 으으 으으 isel 갔나? 조용하네 또 그 거지같은 가랫소리 안 들리 계속 들리다가 안 들리니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오 조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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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어? 소물방울 요정들이 진짜 있었던거야? 에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흐어어어어어어역 죽었는데?! 야, 어떻게! 소물방울 왕 죽었어! 어? 얘 발로 참 소리남 까 너무 놀라서 얘 지금 죽은척 한거죠? 아니 근데 솔방울왕 어떻게 해 아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 아 미안해라 노래와 엉덩이를 좋아도 으악 뭐야 에? 에?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쟤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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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확실히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들이 뭐냐면 그.. 리틀 나이트메어의 그 플레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 이거 그거잖아 신발..신발숲 리틀 나이트메어의 신발 방 뭐 비슷한 게임들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보인다 이거 뭐야 밀었? 밀었?? 밀었?? 헉 잠깐 놈이야??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미끼로.. 보내버렸어.... 그럼 먹고 있는 동안 다른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온다 온다 으아악 이거 왜 안올라가져? 아니요! 얘도 살인만 해 안..안..밀고 그냥 할 수 있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세이브 포인트가 친절한 줄 알았더니 욕이 아니네 노음을 버리..보내버린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갔어요 여기에서 얘를 굳이 밀지말고 아 위로 올라탈 수가 없네 아니 그래도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조금만 기다려봐 제가 엄청 멀리 몰아갈때가 있을거야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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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 밀어도 갈 수 있었네 와.. 나 놈 살인마 될 뻔 뭐죠 이건? 갑자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데? 어? 쥐다 뭐..뭐 어떻게 하라고 어? 뭐가 있네 트로피야 오우 트롤 조각 이거..이거 먹으라고 이게 뜬거였나? 저 쥐는 정체가 뭘까? 이..야아아아악 나 옆으로 점프할 줄 알았는데 점프케 누르니까는 그냥 반대편으로 벽 반대편으로 점프를 하네 와..씨 올라갔다가 올라가보자 올라갔다가 요기에서 떨어지기 뭐지? 크흐흐흐흐 아..그냥 떨어지면 죽는 판정인가 봐요 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없나봅니다 음..그럴수 있지 어? 쟤 아까 나한테 계속 그 칼질하던 그 친구인가 본데 쟤 크흐흐흐흐흐 나 뭐 어떻게 어떻게 애가? 뭐.. 아 이거 덩쿨인가? 어 붙잡을 수 있다 이..이..이게 뭐지? 헉! 아 고기였구나 이거 고기에 붙은 이끼를 붙잡고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오우 마이 가아앗 아 뭐야 이게 하.. 하.. 곰팡이인가? 데려가고 어 여기 빠지면 진짜 따뜻하겠다 어? 들어가볼까? 흐흐흐흫 방금 나 오른쪽에 뭐 있지 않았어? 그렇지! 봤지! 내가 그렇지! 내 눈이 잘못된게 아니었지 잡혀버렸지? 큰일났지? 와! 플레임 그 자체! 어떻게 해? 어? 아구 나 케이지에 잡혔어 이거 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치?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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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밀린다? 미이? 밀리이? 됐다 으악! 밀린다 하아 아휴 와아 와아 온몸이 쑤시겠다 저건 뭐야? 노움인가? 아아 설방울들이구나 어 설방울들이 또 도망간다 뭐야 어? 쟤 나한테 창 던질 것 같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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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야 계속 돌 던져 어허 어으 으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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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헣 엇 어허 어허 아허 엇 다 잡았다! 얘 데모 버전에서 나 도와줬던 착한 돌요정이잖아 아 귀여워 오 이게 돌거인은 같은 돌거인인데 어 근데 눈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 어 근데 데모랑 연출이 많이 다른데요? 그죠? 오 데모랑 이렇게 많이 다를 수가 진짜 얼마나 착하면 손가락보다도 작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냐 솔방울들 어? 이거 누나랑 가지고 놀던 돌이잖아 어? 뒤에 뒤에 뒤에뒤에뒤에뒤 어어어어어 잡혔다 어떡해!!! 와 진짜 무섭게 생겼나 돌을 던져? 어어어어? 어? 오! 뭐지? 아, 야 이 장면부터가 데모의 시작이야 돌됐나봐 어, 맞아 이 장면이구나 미친 와 나 진짜 지금 옷놈에 소름 돋았어 와 나 지금 닥 됐어 피부가 대박 허어 그 돌의 힘이 그 돌의 힘이 밤을 살아났는데 그냥 멀쩡 그 돌을 다시 찾았다 와 미쳤네 게임 형님의 형님의 법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돌의 힘이구나 그 돌의 힘이구나 그 돌의 힘이구나 오 야 이 집 맛있네 그 돌의 힘이구나 대기 아멘 데모에서 한번 플레이한 장면이기도 하고 극음이 너무 좋아서 좀 감상하면서 봅시다 여기로 못 가네 고마워 고슴도치야 부흥음 너무 좋네요 여기서 다시 만나네 자고 있어 여기에서는 애들이 되게 잘해졌나봐 돌골렘은 화관이 있네 호잇 왜 못올라가지? 너 왜 울어? 저 할아버지 좀 패게 도와줘! 저 할아버지가 날 약올리고 있어! 좋아 빨리 가서 패버리자 여기도 석상이 하나가 있네요 돌골렘 석상인가? 레무스 조각상 어디가 길이야? Scientists 자막 2 저 일정기 저 일정기 저 일정기 저 일정기 할아버지 펀치! 허허 이 녀석아 간지럽다. 시작되어 버렸다. 소나의 궁극기. 천상의 멜로디. 후아! 어? 이거 컨트롤 돼? 어? 된다 된다 된다.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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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어어. 빠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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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연주가 들리지 않아요? 엘, 투! 오! 이걸 들어야 보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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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질거 같은데? 무너질거 같은데? 무너질거 같은데? 이거 어떡해? 어? 버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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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잡으면서 버텨. 내려올 때까지 버텨. 추워. 야,야 뭐야! 뭐야! 아, 꼈어. 보셨죠? 아, 억울하다. 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악악악악악악악ㅋ 기다렸다가... 오케이. 오케이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지금 다시 기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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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됐으 너무 잘하고 무슨 소리야 헛 헛 뭐야 여기 안에 있는 애 누군데 왜이래 왜이래 미..미안해요 다시 갈게요 왜저래? 쟤 안에 있는 애 누구야? 쟤 뭐지? 미안해 야 너를 구해줄 여력이 없다 미안하다 에? 똥방구 퍼트리기 똥방구로 질식시키기 어 어 안 돼 헛 저 고개 삭 돌려서 보는거 완전 소름이지 않아? 자 이제 확실해졌죠 저 친구가 연주를 하면은 제가 홀린듯이 계속 춤을 추게 된다는 사실을 아까 벽에 어? 얘도 돌이 됐네? 아까 벽에 그려져있던건 똥방구가 아니라 연주의 힘이었던 겁니다 저 트롤이 연주를 하면은 주변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결국엔 죽는거 같애요 근데 뭐 이제 사라졌으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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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죽는다! 세상에! 이런 일이! 으아아아아아악!! 나 잡을려고 저기에서 연주하고 있는거야? 제가 귀를 막으면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최대한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으아아아아악!! 피해 줘야 돼요 이렇게요 저 돌은 뭐지? 좋았다 고개 숙여! 무서워 아이고! 돌이 굴러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 돌 바로 뒤에 붙고 싶었는데 얘가 잘있어 미친듯이 굴러가는데 어 어 아! 돌 맞아 죽을수도 있구나 오! 체크포인트 완전 초개념 아 지금이야? 걸릴 것 같은데?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아 아 어 어 패배 이게 다른 조각상이 있을지 몰라요 책밖에 없네요 뭐지 이건? 어! 이거 데모 버전 때에서는 제가 못보고 지나쳤었는데 히프미가 이걸 보면서 이제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레이션이 없었어요 이번엔 나레이션이 있네요? 이거죠 People would frequently bully him and the only soul that did not was a girl that Natchin fell in love with One day the bullying and beatings became so severe that Natchin's anger finally overtook him 헉! 야, 사랑하는 여자까지 춤추고 있는 것 같은데? they eventually died leaving behind, shuffling corpses still trying to dance ten neckens melodies his love was not spared this either devastated necken left the town and live by the lake drowning in his sorrow where he still lost people with this deadly music 그래서 얘네들은 귀를 막다가 죽어버린거구나 헉! 엄마는 아이의 귀를 막고 있어요 결국에 죽음을 피하진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동화는 되게 옛날에는 좀 억가가 많은 시대였잖아 그런 때에 탄생한 동화들이라 으아악! 되게 잔인하고 이해 안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동화하라고 다 아름답고 좋은건 아니지 어어 조심해 부딪치지 않게 어어어 조심조심 또 내려간다 으아악! 어! 잡혔다 알고보니 구해주려고 한거 아닐까? 착한 넥켄 너만큼은 내가 살려보이겠어! 너만큼은 내가 살려보이겠어! 아 진짜 올리 너무 불쌍하다 넥켄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일어나아 넥켄은 바위에 떨어져서 죽었고 넥켄이 저를 쥐고 있어서 다행히 저는 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진짜 운이 좋았다 진짜 운이 좋았다 아까부터 간신히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무너지려나봐 어떡해 아 진짜 나였어도 진짜 망연자실했을 것 같은데 하물며 이 어린애가 어? 다시 꿈인데요?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 못하군요 꿈이라는 걸 알기에 그런 걸까? 누나가 없어 이번엔 뭐야? 라며의 애느리 인형이 비교해 sunscreen이 사용해 보인다 어? 뭐지? 어? 누구? 너 이어폰 끼고 있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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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렸네? 와 선수네 올리 자연스럽게 무릎 빼게? 이야.. 스킬 기가 막히네요 이제 이건 내꺼야 마이 프레셔스 어? 방금 뭐였어? 투바 투바 투바는 또ид elephants 읽는 것 투바는 뭐 하는 애일까? 되게 신기하네 야 그리고 투바가 나 무릎뺴기 하고 있던 사이에 옷 벗겨서 다 씻어줬나봐 깨끗해졌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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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띨 뭐야 뭐야? 저기 무스에 있다 제가 잡아서 가죽가방 만들자 에? 뭐야 개무서워 왜 저래 덜렁다크 무스보다 더 무섭게 생겼는데? 무스인 척하는 다른 무언가인가? 어? 어? 오오 허? 토바에 토바가 이 돌에 어떤 능력을 부여해줬나봐 아까 반짝 했잖아요 나도 이제 그걸 쓸 수 있어요 빛이요! 길이 왜 두 갈래지? 빛이요! 내가 가는 길에 눈뽕 있으라! 가라니까? 왜 가다 말아 가라고 한번에 좀 쭉쭉 가 아아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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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어? 안녕 여기 숲의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이게 단순히 누나를 찾으러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숲의 존망을 내가 어? 아 아 저 꽃의 시야에 오랫동안 들면은 내가 죽나보다 바로 숨어 이거봐 그치? 주기적으로 이렇게 꽃이 나를 보나봐 어 배 빠르게 가서 비치어! 이마야 으아아아 아 딱 기다려라 뒤졌다 힛 힛 선생님 아아아아아아 들켰어? 안 들켰어 판정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어 무서워 아야야 좀 한번만 더 이따 가자 음 어? 어? 뭐야? 저 꽃은 못 잡는 거야? 아 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까이 가가지고 저 꽃을 없애버리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통과하는 거였네요 어이구 아.. 왕이 있었어? 이거 어어..왜이러실까? 어어..왜이러실까? 어어! 어어 돌골레! 콜레모! 콜레모! 고마워! 헉! 나 보호해준다. 와 저 비장한 표정 봐. 와 겁나 멋있어. 대박. 고마워. 제 이름이 레무스구나. 이제 돌골렘이라고 하지 말고 레무스라고 이름을 외우자. 3초 뒤. 돌골렘! 그니까 어머니는 협박을 한 게 아니라 바깥이 진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무서운, 무서운 동화를 읽어주면서 나가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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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여길 왜 올라가야 하나 히든 루트인가? 하고 봤는데 이 통나무를 밀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서 여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되네 싫은데?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안되나? 자 겁나 안전하게 좋아 좋았다 아 또 뭐야 허수아비? 진짜 사람 아니지? 진짜 사람인데? 살아있는데? 목결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으신가보죠? 가소로운 것 뭐지? 아 죄송해요 발을 발을 잠깐 헛뒤졌을 뿐이에요 야 그래픽 진짜 볼때마다 끝내주네 이게 뭐죠? 뭔가 비밀 힌트인가? 잘 모르겠네 어 이걸 잡고 당겨서 가는건가? 오 아 내가 눌러야되네 계속 다다다다다다 연타해야되요 됐다 아 아 북음 너무 무서운데? 하핳하 하지마 점프 어 아이고 이게 상자가 좀 미끄럽네요 밀어 자 다시 침착하게 점프 호우 됐다 어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에? 끝나니? 어 어 이리로 가볼까?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던데? 어 어 어 지금 보니까 이 검은색들이 그냥 약간 환영같은 느낌이네요 어 날 건드릴 수 없어 어 어 근데 되게 기분 나쁘다 얘네 뭘까? 어 어 어 뭐지? 으악 죽을뻔했다 이, 이쪽으로 가볼까? 어? 길이 지금 끊어진거죠? 아 저기에 서있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궁금하니까 어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왔네 세이브 나이스 어? 여기에서 하이고공 점프를 하면 한 번에 다이렉트로? 핫! 까비요 선 조금만 뻗으면 판자 잡을 수 있겠구만 왜 뻗지를 못하니? 이건 뭐야? 어? 가시덩굴이다 그죠? 어? 가시덩굴이 지금 창문을 가리고 있어요 여기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네? 밑으로 내려가야되나? 왼쪽은 길이 아니야 잡아 그렇지 뭐, 뭐 어떻게 하라고 빛! 야! 빛! 빛! 야! 빛! 야! 빛! 여기 물이었구나 하하 아 미안해 하나 어? 여기 뭐가 있네 레버 레버 여기 어떻게 돌려? 어? 오 어? 뭐지? 다시 올라가내요? 후 이이이ègic 하지요! 자 어딜가 내가 기껏 구해졌더니 나룻배는 이제 자유예요! 이러고 그냥 바로 가버리네 야 여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못 올라가네? 아니 다른 거는 그렇게 잘 올라가면서 왜 여긴 또 못 올라가? 가자 배는 어디? 어? 이게 뭘까? 어? 진짜 넘어갈 수 있..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여기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와서 문이 잡.. 덩굴로 닫혀있었다는 걸 확인한 곳이고 여기가 이렇게 제가 올라갔던 곳이고 뭐하세요? 우아아아 어 넘어와서 자동 세이브가 됐네 야아 세이브 개념 엇 조각상 그렇지 이게 뭐지? 카락산 조각상 제 이름이 카락산이군요 열 수 있고 와 분위기 미쳤다 저 옷이 다했다 지금 분위기 어떡하냐 주변을 들어볼 수 있어 집을 이따구로 지었어 데바데에 나오는 룰라바이 아니냐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 카락산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야야 아 선생님 아야 어 이게 뭐지 혼합물에 추가 혼합물에 추가? 뭔지 모르겠네 어 열쇠가 있어요 아 추가를 하니까 왼쪽 위에 문양이 생기네 이것도 추가하면 네모가 뜨겠죠? 그러니까 내가 약을 뭐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나 봐 동그라미 세개 빠빠빠 어이 저쪽이 안 빠져 동그라미와 십자를 섞으면 동그라미 십자가 나온다 아아 문양을 조합해야 되나 보다 어 이거 왜 밑에 불타고 있니? 플레임 전용 방인가? 십자가를 찾아야 되는 거네 지금 엄마 깜짝이야 지금 이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건 뭐냐 내 내 내 촛때인가? 어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엥? 아 아 내가 방금 섞은 것들 조합해서 딱 하니까 방금 무늬가 나왔잖아요 아아 아아 이해했어요 십자가를 우린 만들 그 십자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따로 있지 않고 우리가 가운데에 십자무늬가 나오도록 해야되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건데 아닌가? 십자가가 따로 있나면 좀 더 찾아봅시다 있네 훌쩍 됐고 이거 뭐여 귀여워 나 가질래 되게 잘 만들었다 가 가져졌네? 뭐지? 진짜 가져갔네? 이걸 넣고 여기다가 부으면? 딱 맞죠? 아아 이제 여러개 오케이 오케이 마름모와 동그라미 3개 좋아 레버가 없어 어? 어? 뭐야? 이상한 웃음소리 들려 책이다 오 리듬감 쩌는데 오 리듬감 쩌는데 칸 박자 좀 타시는데요? real? 어? 뒤에 레버가 있어 레벌루우신 죄송합니다 저도 약간 라임을 타보고 싶었어요 돌리면? 아기는 울고 여자는 웃고 난리가 났네 위쪽 상황이 어떤지 별로 알고 싶지 않지만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 가야겠죠 어? 뭐야 어? 설마 아이를 외다는 건 아니지? 저 어디가 잠겼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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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다 어? 어? 네? 어? 갑자기 잠깐만요 갑자기 책을 드신다고요? 어.. 여기다가 넣는게 맞나? 위에다 올려놨는데? 아.. 여기에다가 쌓아둬서 발판으로 쓰려나보다 어..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나본데 여기선 뭘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책을 가지고? 왜 이래? 흐흐흐흫 여기서는.. 어? 여기도 책이 있다 다 됐나? 어?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고? 오! 어.. 좋아요 아이고 이게 다야? 이 두꺼운 책을 읽어볼 생각은 안하고 발판으로 쓴다고? 마치 어제 백과사전을 라면 받침대로 쓴 나와 같군 아 방금 봤던 여자가 마녀예요? 아 방금 봤던 여자가 마녀예요? 아, 이 문이 잠겨있어서 지금 건너편으로 돌아서 나온거구나. 어... 여기가 길이 맞나?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지? 아, 여기 물이었구나. 나 그냥 진흙인줄 알았어요. 위랑 오른쪽 두 갈래가 있는데? 계속 위로 가보자. 어? 아이들의 무덤인가? 몇 명이 죽어있는거야? 아... 점프... 어휴... 어휴 죽을 뻔했다. 어휴... 난 이 발판이 길인줄 알았어. 하하... 여기서? 요... 요... 여기서 뭐? 요... 요 길 아니야? 빛이여! 어? 아, 밑에 길이 보여요. 대박... 잠겨있는, 나무발판... 잠시만? 그러면 아까 무덤 있던 장소도 뭐가 있는거 아닐까? 못돌아가요? 아이 무서운데 오 자 점프 아 미안해 아 아래쪽이 길이었구나 아 나 왜이러지 점프 여기로 점프 좋아 어휴 죽을뻔했다 밟고 가라앉고 있는거냐 이야아 와 살았다 와 큰일날 뻔했네 이제 어디로가 이제 어디로가 이제 어디로가 안보여 어? 오른쪽? 오~~~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쪽으로 어! 잡고 연타해서 당기면 되죠 어? 왜... 왜... 어? 어? 헛! 손 뭐야? 보스전이야? 야 어떻게... 왜 나 너무 무서워 난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어떻게... 어... 어? 엥? 아이? 아이고! 아 뭐... 아이는 뭐였던거야 그럼? 어그로였어? 애기야 거기 좀만 있어? 애기야 거기 좀만 있어? 어? 뭐야 또 아이야?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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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어? 쉽네... 누나도 금방 찾고 집에 가겠다 아... 빛이여! 잠시만... 오른쪽은 뭐가있지? 어? 이제 막 가시덩굴도 뚫고 갈 수 있네요? 못... 못 가네요? 들어가시구요? 아... 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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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가봐 뭐지? 왼쪽에 길이 있는걸로 봐서... 이... 저... 무늬가 잠금장치인가봐요? 패턴... 와... 스마트폰 최신 기술을 여기에 적용시켰다고? 어? 야! 빠지는 속도 무슨일이야? 오! 오... 배구나... 배는 잠수지... 아 뭐한거지? 여기 어떻게 다? 아 다시 돌아가라구요? 아... 맞아 이게? 와 맞네? 아니 난 이럴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냐? 장식인가? 선생님? 아... 안 들어가셔요? 시범으로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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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X 엇... 오지마아... 엇... 그.. 아 당해버렸τα 뭐야 ㅐ? 뭐지? 왜왜 그냥 가?? 이유가 나중에 나오려나? 물속이어서 더이상 가까이오지 못한걸까요? 어 방금 왼쪽에 파동같은게 좀 잃었는데 내, 내 착각이겠지? 와이씨 뭐야! 착각이 아니네 자 이거 어떻게 알아 괴물의 위치를? 빛으로 비춰도 전혀 안보이는데요? 뭐 언제가? 나 빠지면 죽는데? 돌아서 됐다 그래 지금 어어어어어어어어 깔!! 아 깜이 아니 자동으로 올라가질 줄 알아 뭐야 완전 초개념 세이브 사랑해요 브라 브램블 전반적으로 또 게임 이름까지 생각이 안 났네 점프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사다리 타고 반대편으로 아니아니아니아니 반대편으로 점프 더 떨어지고 설마 저기를 가! 가라고 걸어서? 가능해? 이거 뭐 어떻게 가라는거지 이거 제발 절대 못가 절대 절대 정말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그 괴물을 가둬버리자고? 그..그럼..되나..? 아 뭐야! 아니 거품..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 왜..왜 죽어? 지금.. 제일까지 온 상태에서 점프! 아 제발.. 제발..오..이거..이거..이거..이번엔 충분하다! 좋았어.. 점프! 올라왔으.. 여기로 못가고요.. 어! 저기 아까 나한테 막.. 손뻗었던 그 검은 형체들 있는 곳 아니냐? 저기로 가볼까? 오른쪽 말고? 아니..어차피 저쪽으로 가야되네.. 지금..갈 수 있는 데가 저기 밖에 없네.. 이런 썩을.. 렛츠고! 어? 너 헤엄..헤엄칠 줄 알았어? 이때까지 물에 왜 빠져 죽은거야? 뭐야? 아 뭐.. 설명을 해줘 제발! 나레이터님! 한국어 쓰시잖아요! 뭐 어쩌라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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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여.. 무섭지? 짜식들아! 너희같은 힐키코머니들한테는 이런 강렬한 빛이 시력을 감췄시킬 정도라고.. 아 그럼 나도.. 으악! 내 손! 으악! 흐하하하하 나도 영양 받은 이거 어디로 가야돼? 에? 결국엔.. 죽어버리고 만거야? 마녀? 이걸로 주술이 완성되는건가? 자신을 희생시키라고 했잖아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헉! 이제 깨어나는걸까? 한물도 안일어났는데? 어 야 왜 가까이 가? 어? 어? 쟤 방금 목 움찔했어 인가? 뭐지? 그냥 진짜 허망하게 죽은건가? 헉! 아까 안고있던 아인가봐 마녀가 안고있던 결국 죽었네 아니 근데 저 아이는 누군데 왜 그렇게 슬퍼해? 적절한 내전 어? 이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죽은건가? 내가 시간이 늦은건가요? 아님 원래 무조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건가? 이게 과연 다른 루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누나 언제 찾아? 너 많이 춥니? 좀.. 좀 뛰어 어? 누구 아이고 제 이름이 투바래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아 초반은 어제 여자의 이름이지 아 맞다 맞다 아 어쩐지 익숙한 이름에 따라 무릎 빼게 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지 빛을 따라가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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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제 아이제 Magdalena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삶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Ulrich은 어르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어르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른나 한일 박정일 울익 덕분 다가가 모든 것 다가가 더가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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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지지 미 미 이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암 미 이때 인제 손 simplifying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집착이 광기로 이어지는구나 와 대박 오오! 와아... 스토리가 너무 소름끼치는데? 근데 저 꽃모양 보니까 이거 비치어 했을 때 도망가는 그 가시덩굴에 맺혀있던 그 꽃들 아니?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왕님 그 꽃 되게 흔해요 저 이거 플레이하는 동안 한 35번은 봤어요 갖다 드릴까요? 어디가 어? 뭐야? 그래서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신경도 안쓰네 어떻게 눈도 안 마주칠 수 있네요 어? 뭐지? 뭐야 무서워 어? 노, 누나 누나 맞아? 아니네 그치 누나일 리가 없지 그치 저거 뭐야 트롤이야? 어머 뭐야? 에? 에? 갑, 갑자기? 아! 하하하하하하 아 아 나무 뒤에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 이건 뭐 하지? 아 이걸 하나씩 없애야 되네 잠깐만 잠깐만 X3 우아하!! 예습베이베 오케이 알았어요 하우! 예습베베 아니 나 근데 왜 왜 공격하는 거야 갑자기 억ㄴ.. 무서워..ッ..무슨 공격이야 무슨 공격이야 어? 옿 어!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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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조심! 아니 근데 몇번을 없애야되는거야? 이거? 효과가 있긴해? 오옹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가까이 가볼까? 어 야야야야야 가까이 가보자 가까이 가지말자 가까이 가지말자 아아아아아악 흐흐흐흐흐 짱나네 내가 아직 나무에 매달려있는거를 다 못찾았을수도 있어 다시한번 꼼꼼히 찾아보자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지? 이제 가까이 다가가보자 야 이 놈아 으아아악 어 근데 방금 에임이 그.. 움직일 수 있었어 아아아아아악 아 보스한테 으으흐흐흐흐 보스한테 쏠 수있네 일단 쳐타 선방 필승 자 선방 갈비였으니까 이제 이 게임 무조건 이겼습니다 엄마야 근데 이게 뭘까? 그냥 보스한테 직접적으로 딜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 아아아아 야 저 나무에 매달려있는것들이 베리어 역할을 하네 딜이 안들어가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야잇 내가 이거 쏠려고 하니까 붉은색 뭔가가 지금 막고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시체를 다 없애고 으아아암 어아아암 시체를 다 없애고 딜을 넣으면 딜이 들어갈것 같아요 됐죠? 이제 oncé 그렇지 뭐야 어? 어? 환각이다 주인공은 결심이 섰다 오! 우와! 대박! 뭐야! 굳은 결이 이 검으로 널 죽이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30초만 기다려라! 핫! 어? 튕겨져 나가는데 굉장히 괴로워한데? 아 이제 진짜다 오케이 어? 잠깐만 또 누가 막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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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누나 잠깐만 저기 저기 위쪽에 시체가 있는데? 야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쏴? 아 엄청 멀리까지 쏠 수 있구나 잠깐만 근데 진짜 너무 위험하다 이거 아 이거 깰 수 있는 건가? 쉽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렛츠고 아 이거 회전해야돼 회전해야돼 움직여야돼요 움직여야돼요 내 각도에서 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어? 야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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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깐만 조준을 못 하겠네 됐냐? 으악! 오케이 헛! 아 아직도 두마리나 더 있네 기다려 기다려 참가 침착해 침착해 충분히 할수있어 충분히 스테이너로드 스키리스 초! 그렇지! 딱 기다려 30초만 앉아있어 내가 너의 심장을 찌르러 하앗! 야아아아악! 하앗! 하앗! 아베리얼 단단하네 어? 이제 등 진짜 깨진거같애 어? 어... 나무가 없는데요? 어 어? 이제 직접적인 던지는 공격은 안하겠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아 야 진짜, 진짜 무서워 주문 외우지마 한 시간만 앉아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간다 허억 허억 됐어! 어? 아니 이젠 치지도 못하게 하네 아니 왜 지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울어! 허허허 야! 너 오이없다 쫀? 야 그러게 왜 시비를 걸어? 막 너 패드립 쳤잖아 우리 누나 막 야 딱대 찌르는거 되게 허망하네 쟤 그냥 처음 찌르네 극적으로 안 찌르고 어? 이거지? 아... 헐! 헐! 아 이거 찔러야되는구나 아니 안찌르면 내가 죽네? 아니 저 괴물의 눈이 생각보다 되게 선해가지고 이거 찌르면은 엔딩 분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였어요 어 얘 되게 되게 소름끼친다 어 완전 눈빛에 낚였어 저거 봐! 저 똘망똘망은 눈을 보라고 바로 찔러! 야이씨! 와 야 이거 허우 왜 몇번을 찌르는거야? 이제 죽지 않았어? 나 이거 안찌르면 어떻게 되지? 어 내가 안찌르면 지가 알아서 찌르네 와 와 와 이거 괜찮은거네? 주인공이 맛이 간거 같은데 그니까 왕이 순간적으로 보였어 헉! 땅과 하나가 됐다 humility 하아 아 오 야 하아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 눈 앞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내 눈 앞에 투바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다시 정신 차리고 가네요 하아... 하아... 어리 올리 어떡하니... 뭐야... 왜...왜 숲이 다 타있지? 뭐...뭐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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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아닌데?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에? 나 뭐해 죽은 거야? 아 길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갔나봐요 아 여기로 가야되네 여기가 길이네 야 여기 왕이 마녀사냥한 마을인가봐 뭐야 마녀분들 치마 신축성이 굉장하시네요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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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그래 그래 차라리 토해라 그래 개운해졌니? 이 어리고 순수했던 아이가 이런 광경을 보는데 토해를 안하는게 이상하지 뭔 소리야 이거 아 읽을 수 없네 닐 셜트 뭐야 까마귀도 아니고 갈매기들이 시체를 파먹고 있네 에? 무서워 뭐야 저거 여자 되게 이상하게 죽어있어 뭐야 엑스? 어? 어? 야 뭐야?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가지고 어? 어? 어디 있어? 어? 찾았다 스코그스루어 조각상 내 얼굴에 피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어요 와 야 눈이 맛이 갔는데 얘가? 그 열쇠로 여기 열 수 있는 건가? 여긴 뭐야 읽을 수 없어 가자 가도 되는 건가? 아 들키면 안 되나 보다 저거 뭐야? 어? 고블린들이야? 어떻게 가야되지? 얘들아 빛이야 지금이야 어? 나 들킨 건가? 야 저거 뭐야 좀비야? 아니 뭐 가까이서 볼 수가 없네 아 야 쟤 지금 보니까 그 검은 덩굴 있잖아 가시덩굴에 지금 온몸이 잠식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임페스티드 테란이에요? 감염된 테란? 어 야야야야야야 아 잡혔.. 아아아아악 그대로 먹네? 그대로 먹네? 어 어 숨어서 괜찮아 그지 그지? 지금 가시덩굴이 몸에 돋아나 있잖아 이거 어떻게 가지 근데? 여태가? 여태가? 위쪽에 바위를 타고 가자고? 여태가? 어 어 어 어? 어그로 풀렸어 아 그니까 이쪽에 에서 어그로를 끌게 하고? 어 뭐야 불빛이 안나? 비치어가 안돼요 내 신념이 없어져서 그런가봐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거지 나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아 그냥 조용히 지나가볼까 조용히 여기 계세요 됐다 뭔소리야 양쪽에서 먹방 서라운드가 아주 그냥 ASMR이 내 귓구멍을 파고 때리네 비치어 해도 안돼 이거 봐 와 엉덩이 엉덩이 그런가봐 남자를 막 홀리네 여..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저렇게 막 홀리나보다 헉 아니 애초에 마을사람 소용이 아닌거 아냐? 야 다른 마을사람들 다 태우고 있는데 지금 옆에 저기에서 자연스럽게 한 명 또 꼬시고 있는거 봐 아 그래서 숲이 다 탔구나 에에? 에? 미쳤나봐 어우 헤엑! 근데 다섯 명이 다 매혹에 걸려버린거야 또? 아이고 아내가 아이브 아아니야 아내가 어제넘 다시 alguma 열어마 아내가 아내가 아... 아... 아니 근데, 내가 이미 죽였는데요? 이 책을 보고나서 보스전을 치뤘...어야 했던거 아니야? 나 이미 이미 이... 잡았어 어쨌든 죽이길 잘했네 아 어쩐지 너무 맑은 눈이더라니 그거 유혹했던거네 나를...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여서 안통했던건가? 라고 하기엔 한번 죽었죠? 어? 이거 뭐지? 이게 뭘... 뭘까? 탑 꼭대기? 오우 ASMR 오우 오우 마이 천천히 내려가서 이쪽으로? 뛰어 뛰어 아아아아아아아아 까비 스팸베 새들이 안날라가게 최대한 벽에 붙어서? 좋아 어우 소리 어우 얘들아 지금이야 겁나 빠르게 뛰어서? 점프! 다 죽어버려 그렇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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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아니 그물 잡으시라구요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됐다 이게 다른것들은 판정이 되게 후한데 은근히 이 그물이나 사다리 잡는 판정이 좀 이상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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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서 잘 안보이나봐 빛을 드니까 바로 반환하네 여기로 넘어가면 되는건가? 어? 어? 여긴 또다른 마녀의 집인가? 여기 동그라미 있고 십자표시 있고 여기다가 약을 섞을 수 있고 여기에 또 십자표시 있고 동그라미 3개 땅땅땅이랑 역삼각형 아까의 십자표시는 굉장히 작은 십자가였나봅니다 무늬를 한번 크게 보고 큰 십자와 작은 십자 그리고 오각형이네요 아래쪽에 십자 여기다가 부어서 아까 지나온 길에 후드 쓴 여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어 나 못봤어 길 건너는 것만 집중... mit 잠시만요 뭐해? 삼각형 마르모 땡땡땡 큰 네모 큰 네모인 거 여기 섞어볼까? 뭐야? 정확하게 맞죠? 좋아 나왔다 후드 센 여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고? 와 여기 왜 잠겨있지? 상호작용은 가능한데 잠겨있어 열쇠를 얻고 여길 다시 와야되는건가? 어? 여긴 촛불이 그려져있네요? 이 그림들이 다 의미가 있는걸까요? 응? 열쇠다 이게 마을 지도인가 보다 마을 모형 잘 만들었네 왜 집을게 더 없는거 같죠? 돌아가면 되나? 도와 여기서 나 쳐다봤나? 세수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네 피비린내 엄청나겠다 야 밑에 뭐야? 그게 물인가? 이 문으론 갈 수가 없고 잡고 올라가서 점프 지붕 위로 올라가기 아이씨 안되네 어? 쥐있다 어? 이번엔 꽃그림이 그려져있어 칼로 긁어서 만들었어 왜 왜 자꾸 벽에다가 뭘 새겨놨지? 왜 이정도면 누나 포기하는게 맞지않아? 날씨면 아주 진작에 누나 포기하고 행복한 삶을 혼자 살지 않았을까 싶었네요 구하려고 해도 진작에 죽었겠다 야 상황을 봐봐 상황을 내려가면 죽을려나? 오 오 오 살았다 와씨 죽은 줄 알았네 행복할지 모르겠다고? 아 근데 난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해 정말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해 잠시만 10살도 안된거 같으니 남자아이가 점프해도 안달거 같은데 어 괜찮다 헥 깜짝이야 무슨소리야? 으어아앜 야 근데 방금 무슨소리야 뭐 빠지는 소리 들리 뭐지? 그럼 이건 뭐야 손에 뭐가 들려있네? 아 열쇠 아 지금 뭐 마을 투어예요? 얘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난 얘 목적을 모르겠어 아니 막 파밍할 것도 없는데 계속 열쇠 얻고 다른 집 들어가고 열쇠 얻고 다른 집 들어가고 아 동화책 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던건가? 와 진짜 마녀사냥 끝나니까 역병이 오네 와 진짜 어떻게 사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어메 아아 그 시체 뜯어먹던 애들이 그 가시덩굴 막 돋아있던 애들이 역병에 감염된 시체들이구나 결국엔 여기에서 죽어버린거야? 와 진짜 미쳤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불행해요? 그리고 난 어디로 가요? 뭐..뭐요?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그냥 일기장 읽고 나가면 되나? 어..아..여기로..여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 돌아.. 아아..아..아..아.. 아.. 와..나 살짝 목조로 그냥 가는거야? 뭐야.. 아무 의미없는 사료 밑으로 내려가자마자 얘 지금 건물 뒤에서 대기타고 있는거 봐 저 뻔뻔스러운 녀석들 이렇게 내려가면 안될 길이랄까? 응 아니야 뛰어 살았다 저거봐 가시덩굴 돋아놔있는건 확실해 그지? 왜 자꾸 창가에서 자꾸 나를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연출이 나오는거지? 기분나쁘게 이건 뭐지? 이건 못 연해요? friend 긁어 강아심 خnecess 작가 저기에서 나올 순 있는데 들어가진 못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깜짝이야 이씨 깜짝 놀랐네 아 왜 밑으로 떨어지냐 니가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파밍을 못하자니 아 궁금해 밑으로 떨어져 봐야겠어 어 불을 안키면 애들이 안움직이네 엄마야 무서워 아, 불을 켜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빛이여! 아아아아악!!! 저 방 안에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좀비들 가둬져 있는 방인듯 불을 끄고 조심히 이동해봅시다 여기로 못가네 뛰어,뛰,뛰어서 가야되나? 오케이 어어,무서워 어,레버가 없어 저 친구 떨어지게 못하나? 야! 떨어져봐 친구야 어그로가 안 끌리네요 이 레버있다 또 불빛 비추면 애들 난리 치겠지? 또 불빛 비추면 애들 난리 치겠지? 뭔소리여 너네 이리 못오지? 멍청이들아 잘 있어라 쥐가 몇 마리야 이게 뭐죠? 이 가시덩굴이 지금 이만큼 영역을 뻗어 나왔네 이게 영... 그... 역병을 옮긴 원인일까? 아니면 역병의 결과물일까? 역병의 원인이라면 근데 그럼 나도 걸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멀쩡하단 말이지 저게 앞에 뭐 계시는데요? 바들바들거리고 계신데요? 움직이고 계신데요? 저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아니 진짜 왜 그래요 다 이 마을 왜 그러는데 왜 왜 왜 왜 이 마을에만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이 엄격한 건데 아니 뭐야 아앗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없나? 뭐... 뭐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야 지금? 목을 매단건가? 어? 아 진짜 정신건강에 해롭다 이 게임 아 머리아파 다 모여서 다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봅니다 병에 걸려서 죽기전에 여기가 신을 믿는 곳인가 보군요 왜 또 갑자기 책을 뜯어 아 이 뜬금포 여기다가 쌓으면 돼? 뭐 뭐라고 써있는거지? 모르겠다 일단 영어가 아닌거 같애 신의 은총이구나 스웨덴 언어로 신의 은총 여기도 왕이 있었나봅니다 이제 아무렇지 않게 시체 밟고다니네 아니 컸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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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단이 있는데 왜 그렇게 왔어? 원래? 이게, 이게, 이게 정식 길이야? 어! 아까 그, 벽에 그려져 있던 그거다. 탑! 저길 가면은 누나가 있을까? 도대체 누나를 찾으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길 가는대로 가는 거야, 마을 투어하는 거야, 쟤네들은 뭐야? 원래? 낮잠 자고 있었던 거였어요? 쟤네 왜 저리로 가? 쟤네 왜 이상한 데로 어그로가 끌리지? 여기로 못 가네? 쟤네, 쟤네 왜 다 저리로 가? 쟤네 눈, 눈에 뭐해? 거, 거기 무너뜨리려고? 설마? 아, 아니지? 이게 뭐야? 왜? 이게 뭔데? 뭐, 뭐, 뭐하는 거지? 멀뚱멀뚱 쳐다봐 어, 아이고! 해? 해? 에이 회잇 모 쫓아오지, 롱 쫓, 쫓아오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트케 어트케 우와! 살았다 게임이 아주 쫄깃쫄깃하구만 근데 아까 묘지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던 병 같은 건 뭐였을까요? 누나 묘지? 에이 아닐걸? 잠깐만 이거 뭐야 페스타 하 아 여왕의 무덤이랑 모양이 같았다고? 아 어? 그러네 그리고 방금 내가 먹었던 조각상은 갈퀴를 들고 있는 노파인가? 내가 아까 그 말했던? 저 뭐야 왼쪽에 저 에? 네? 달이야? 저 여기 오르는데 뭐 한 12시간 걸렸나요? 어? 야 이거 돌이 떠있는데? 이게 뭐지? 어? 근데 빛의 파편과 반응을 하는데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올리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닌 것 같다 뭐야 저 노파의 얼굴 뭘 뭐였지? 아니 무슨 내용인지 점점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분명히 나레이션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 뭐 뭐 뭐 뭐 어 어떻게 알아? 빛이요! 어? 빛이요 다시 된다 아 여기 밟아도 되는구나 안 빠지네 어? 위로 가봐야지 특히 안 가져져요 지금 개기일식이 일어났는지 뭐 하늘에 어떤 이변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 어? 역도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지? 뭐야 뭐..뭐야 ... 어 일단 코 한번더 어...할아버지 콧물 흘려요 왼쪽 눈 뭐지? 어 할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뭐야 아 아 피해야되는구나 지금 정신공격을 걸었네 여기는 지금 정신의 세계고 나는 지금 배에서 멍때리고 있어 아 혹힘을 내뿜고 있는게 진짜네 오케이 알았어 어떻게 해야되는지 우와 씨 오케이 데미지를 줄때마다 저... 틈이 점점 벌어질 거야 그럼 난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어우... 어킥- 어아 clicking? 안 맞았다 아... 살았다 눈 음 달려 가까워지고 있는건가? 달려 가까워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달려 저기가 탈출구야 어 으아 피에 티롱? 아 아아 반대쪽 눈을 때렸어야 되는데 아 이런C 패턴을 피하고 나서는 반드시 공격을 해야되요 아 아 아 아 쥐가 무빙을 치네 죽어 됐어? 뛰어 일어나 빨리 이제 맞아 저 뒤를 돌아보는 선택지는 없는거야? 왜 계속 같이 타고 있어? 이제 가 가요 할아버지 뭐 어떻게 해야돼 또 또 또 또 또 또 또 2페이지야? 저기 근데 올리야 너 빡대가리니? 뒤를 보는 선택지가 없어? 또 어어 아아 쥐가 커졌어 어? 핫! 와... 2패 어렵다 에? 뭐야! 가만히 있어볼까? 어? 어딨어? 콧김 내뿜는 애 어딨어? 여기 있다 재채기 하려고 하는 애 논! 입 벌리는 패턴은 어떻게 파괴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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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이! 나 씹어먹는 패턴 안나오고 그냥 깨버렸네 2패를 할아버지 많이 졸리신가봐요 할아버지 좀 가요 하긴 여기에서 내리라고 할수도 없긴 하겠다 여기는 물 한복판이어서 같이 조용히 갑시다 알았죠? 할아버지? 안 해칠테니까 어디 보고있냐? 아 또 저러고있네 너 뒤졌다 진짜 이거 어떻게 피하는거지? 점프를 하면 되나? 재채기 아 근데 나 이 패턴 너무 맞아보고 싶어 재채기 하는거야? 아 진짜 개더럽네 진짜 재채기 공격이었다니 으악! 피했다 아 이런식이구나 이거 반사신경게이밍 뭐 피해라 와리오 뭐 이런건가? 만져라 와리오? 어딨어 여기있다 어? 어 야 이제 맞는 그것도 빨리빨리 때려야돼 안그러면 못맞춰 사라지는거 짱빠름 빠르게 이제 앞으로 가지말고 공격하는거 피하는거에 집중하자 아 이건 쉬워졌네 오히려 잘가 아 에이디 페스타 드디어 할아버지 내렸다 무임승차가 이렇게 위험한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임승차를 하면은 눈이 찔릴지 몰라요 이 올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 여기가 누나가 있는곳이야? 어떻게 알았대? 나레이션이 그렇다니까 그런거라 그런거겠지 뭐 아 빛을 따라가면 원하는걸 얻을거라고 투바가 얘기해줬어가지고 이제 어 뭐야 빛만 열심히 따라갔더니 누나가 있을거다 근데 알고보니깐 투바가 낚시한거면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건너갈수 있는건가 핏물이요? 내가 봤을때 투바가 최종보스 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 갑자기 이 게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아무도 믿어선 안돼 다왔다 나와 누나가 만났던 바로 그 산의 꼭대기 이제 누나를 만나고 집에가서 한숨 자는거야 제발 왜 왜 어우야 닭을 켰겠다 그치 그때 엄청 후회했지 그치 그때 엄청 후회했지 음 음 아니 그건 후회 안하는데 잘했는데 죽여야지 그런 애는 딱 하나 후회 안하는거다 그거는 어어어 애가 어디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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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사냥 실행했던 왕이다 광기의 왕 뭐 뭐가 있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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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구석에 뭐가 있다고? 베이첬 어디에 어? 엥? 엥? 아, 이 진행루트구나? 야, 너 아직도 안 닦았냐? 아, 세수 좀... 아, 아까 깨끗했었는데, 여기 건너오면서 피해강을 건넜었지? 어, 여기는... 헉! 다시 돌아왔어. 동화의 내용이 달라져 있을까요? 책벌레 어? 결국엔 마녀를 찾았네? 그리고 심지어 마녀 착해! 이쁘고 착해! 심지어 경고까지 서네! 그렇게까지 친절히 얘기해줬는데, 막 통째로 다 쓰고 그러진 않았겠지? 지금 그림을 보니까, 꽃잎 딱 하나만 썼네요? 뭐, 그건 당연한 거겠지, 그지? 이제 감수해야지... 헐... 우와아! 우와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이때까지의 모든 악행들, 만행들을 모조리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와, 진짜 겨우 살려놨더니... 하아... 하아... 마녀가 아니라 천사인데요, 쟤는... 아, 저렇게 산이... 만들어진 거구나... 아, 나 진짜 소름돋아... 와... 스토리 대박이다... 와, 그냥 미쳤네... 리크 투 구벤 어?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가 아니라, 저기밖에 못 가네... 사랑이란 이름의 만행... 아들가왕 왕비가 있네... 이건 뭐야... 저 침이 없어... 어? 아들이 죽은 장소 같은데? 아들의 침성인가봐... 뭐... 어? 숫자 2라고 적혀있네요... 밑에 부분에? 뭐... 뭐... 뭐지? 그래, 좀... 앉아 있어라 그래... 하아... 고생이 많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쉬지도 않고 날려왔네요... 누나랑 놀러가는 그... 산길에 있던... 사과나무 아래에 벤치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앉아있던 적이 없어... 이게 갑자기 리듬타네... 어? 존다... 하... 어휴... 많이 피곤하지... 그래도 어떻게... 일어나야지... 이제... 이게 뭘까? 어? 다시 볼 수 있네? 음... 어? 엑스 표시가 있어... 이건 뭐지? 칼이다... 여기 아들도... 올리랑 되게 비슷하게 놀았나봐요... 솔방울 요정들도 있는데? 어? 왕의 조각상이야... 닐스 대왕 조각상... 뭐야... 왜 반응이 없냐... 안 열려! 어? 뭐야 갑잘기 옷을 갈아입는다고? 어? 주머니에... 시침이 있어... 근데... 우리 올리... 생각보다 무력이 있는 아이였구나... 그래도... 갈아입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왕자랑 진짜 닮았다... 금발의 아이... 회전... 아까 X와... 2였으니까... 이제 분심만 찾으면 되거든? 어? 여기 또 다른 숫자가 있네? 이게... 6이죠? 6... 5... 5... 다른 시계침을 찾아야되는데... 음... 이제 여기 열리려나? 열리는데... 액자에 힌트가 있을 것 같다고? 잔... 보석함... 칼순이라고? 어? 아... 왼쪽에서부터 보면은... 잔... 보석함... 칼... 이네... 아... 잔... 보석함... 0... 6... 2... 10이었단 말야? 그러면... 10은 하나밖에 없는데... 6... 2... 5... 이거... 진짜 맞나? ... 어?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에암... 바... 어... 진짜로? 어? 이게 열렸어... 문이 열린게 아니라... 열쇠를 얻었다... 무슨 열쇠지...? 이 열쇠인가? 성이 봉인되면서 바위들이 막 뚫고 들어왔나보네요 이리로 더 가까이 못가요 PD님이 가까이 오지 말래요 지금 여기 카메라 있다고 어이구 뭐..뭐야 왜 밑에 이런 애들이 뭐야 뭔 소리야 우아씨 뒤지는줄 알았네 아 이거 숨으면서 가야되네 헤엑 이 스파크의 힘이 너무 강해서 오우 어어 옆으로 옆으로 잡어! 아니! 어 이거 어떻게 해 여기 일단 숨어 괜찮겠지? 오케이 자 기다렸다가 다시 숨어 그 다음에 내렸다가 점프 어어어어어 기다렸다가 좋아 빨리 가야되는데? 빨리 가야되는데? 빨리 가야되는데? 됐다 이거는 계속 보고있으니까 인사이드 생각나네요 인사이드 안보신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연스러웠다 꽃 아우 꽃가루 알레르기 아우 꽃 터지니까 완전 그냥 헉 헉 저 뭐가 있어 어 야 살아있는데? 아니 근데 그림에서 봤던 것보다 너무 크지 않아요 왕이? 여,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게 아닌건가? 돌아서 가야되나? 아니 애초에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입은 옷 왕자옷 아니야? 여기 갇혀있는 동안 뭐 비대증이라도 걸리셨어요? 왕자는 나만한데 왕은 저마나 타고? 어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네요 저주의 영향을 받은거라고? 아 저주의 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커지기도 겁나 커지고 대머리가 된건나? 유감 모자람이 없이 크셨네 흐흐흐 나빠 흐흐흐흐흐흐흐 어 비치? 비치여 어 어 어? 릴리 뭐야? 누나야? 트롤들이 왕한테 계속 산재물을 갖다준다고 했었잖아 저 자루 누나 맞는거 같은데? 왜 다시 가져가? 릴리 입에 넣으려고? 누나는? 어? 누? 누나! 누나! 먹쏘어? 어? 헐? 쟤는 왜? 아 왜? 와야 왕 미쳤다 진짜 어머머머머머 야야 아 누나 진짜 죽었어? 아 진짜 간 Costa였는데 진짜 어... 어... 용서할 수 없어! 아 죄송해요 죄송...랭! 시간차로 찌르기 공격을 하네 와... 어어... 어... 어...이거 공격 실패하면 애들 숨는다! 어... 이거 이렇게 단순한거 보니까... 또 2패 3패 있나 본데요? 어! 와! 야 방금 봤어? 야 예측샷했어 와 방금도 방금도 예측샷했어 이거 일직선으로 움직이면 안돼 그래서 무빙을 왔다갔다 해야돼요 왔다갔다 아 너무 무서운데 저 찌르기 공격 3번 마지막 됐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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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어어어어어 와아아아 C 아니 메이스랑 대검이라고? 어어? 어어 endlich 으아아아악 어어? 헐! 아 내리찍고나서 돌이 더 나오네 어우씨 피해 피해 그림자를 보고 피해야돼 찌갓! 너무 공격에만 집중했나봐요 다시 천천히 하자 천천히 절대 무리해서 딜러지마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무리하지 말라며 플레임아 천천히 해 천천히 제발 으악 그림자 피해주고 하나 둘 어? 얘 뭐해? 얘 뭐해! 와 3패가 또 있네 야 왜 숨어있어색 야 되나 빠요 그.. 그런거 같죠? 어! 오케이 암간다! 후! 에헤에에에 아니 야 그림자 보이지도 않았는데 랴 와아 속도 완전 빨라졌는데 떨어지는 속고 후앗 아니 야아 자 일단 첫타 빠르게 하고 재정비 지금이야 어메이징 한번 스톱 하나 더 샷 오케이 렛츠고 피했죠 자 떨어지는거 보고 다 보고 지금이야 야아아아아 공격할 시간을 안주네 안주르는데?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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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제 보여 아 뭐야 이거 안단 점프다연 샷 오케이 마지막 카나 마지막 카나 마지막 카나 마지막 카나 지금 점프 솟 하아 하아 아아 얘도 가시덤불에 지금 장악당해가지고 아 시선이 흐려지고 공격적으로 변했었던거구나 그래도 내 누나를 심어먹은건 용서가 안되는데 누나 뱉어 어 뭐야 잠깐만요 올리 죽었는데요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떻게 살았나 꽃이 왜이렇게 커 참 흰 아 아무도 야 네 아니 아까 의적의적 소리 들리던데? 뭐지? 꿀꺽 삼키지 않았어 의적의적은 트롤이였잖아요? 아닌데? 둘 다 꾹꾹 씹어드셨던데요? 몰라 일단 올라가서 돌이나 먹여보자 아저씨 그.. 입 좀 벌려봐요 야..야.. 팔 타고 가야되나? 이렇게?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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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팔에 뭐 기름칠 하셨어요? 왜이렇게 미끄러워 수염으로 바로 숨 참고 러브다이브를 핫! 그렇지! 올라가 어? 제발 슛! 먹었다 근데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나 무조건 죽.. 헐 그 돌을 검으로 바꿔서 누나가 배를 찢고 나왔어요 왕의 배를 찢고 뭐.. 흐언니 헐.. 두을봐, 올해의 마지막 선물을 보내주신다. 어머나 세상에... 가자 가자 레물이 죽었을 때 prison이 시작됐다 레물이 항상 아름다워 레물이 항상 아름다워 피어였어 빨리 와 근데 진짜 개꿀잼이다 이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네 어? שה 아저씨 가려본 적이 있었다 letters je eu e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는 곳이 없어졌어 설마 이제 릴리모어로 2부 가나요? 어어? 어? 그림이 달라졌어 어! 이거 내가 모았던 조각상들이고 어? 꽤 꼼꼼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두 자리가 모잘라요 이런? 잠깐만 야 이거 조각상 다 못 모으면은 배드 엔딩 나오고 그러는거 아니지 에이... 설마 그냥 수집요소겠죠? 어? 설마... 귀향 근데... 그 깜짝이 밖에 없어졌어 그 깜짝이야 야아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아니, 진짜 너무 재밌겠다 아아 진짜 재밌었다 와 정말 오래간만에 몰입해서 너무 재밌게 플레이한 뱅스크롤 진행 형식의 게임이었습니다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게임 굴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또 우리 장작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플레이스테이션의 첫 게임으로 이 재미있는 브란블을 시작하게 되었었네요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아 이거 브금이나 연출이나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적절하게 잘 얽혀있어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보스전도 나는 한방 맞으면 죽잖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었는데 저는 한방만 맞으면 스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정도 난이도가 진짜 적절한 난이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서는 스킵이 안되네요 쓰레기 게임? 갑자기 쓰레기 게임이 됐어 엔딩 크레딧이 스킵 안되서 아 그래도 진짜 너무 재밌게 잘 했어요 동화책 읽을 때가 솔직히 제일 재밌었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동화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전달이 됐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 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진짜 몰입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란블더 마운틴 킹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Joo Hi 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